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우리기술, 최근에 이렇게 주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과연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이 전망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최근에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온 뒤에 저점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이 시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대회비, 핵심적인 대규모 공시 등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섹터별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날짜별로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 각 재료별로 어떤 종목이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될 일정과 가격에 대해서 매도 가격과 예상 수익률 손절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정리해 둔 이 보고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6월달 이 엠바오 내용들 모두 알아두시고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기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주가가 이렇게 반등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우리기술 1분기 매출이 155억이라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매출 규모 자체만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적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1분기 매출 자체가 역대 실적입니다. 우리기술이라는 기업 자체가 1분기 기준으로는 지금 상장 이래로 가장 큰 실적을 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업 성장 자체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는 상태이고요. 이 두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우리기술 하인텔 양자역학 AI 전력 100분의 1로 절감 가능한 기술 개발이라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우리기술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하인텔이라는 회사에서 AI 전력 비용 자체를 100분의 1로 절감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AI 산업 자체가 발달하면서 전력 소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최근에 전력 설비 종목들, 대표적으로 대한전선과 가온전선 등 강한 향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은 지금부터 상승 초입기에 들어갔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윗골이 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2021년과 2022년에 주가가 반등한 이후 행보를 하면서 물량들을 많이 쌓아둔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 2,000원 가격대에서 2,500원까지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반등하게 된다면 이렇게 그 당시에 지지구간이었던 2,000원대가 저점에서부터 올라갈 때는 저항구간대로 바뀌기 때문에 이 2,000원 강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주가가 보통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없다면 여기 2023년대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강한 저항구간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이 저항구간의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이 2,000원대 저항라인대 부근에서 버텨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신고가를 써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림을 받게 되었을 때 지금이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 없이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는 홀딩 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한 시장 부각이 다시 한번 되었을 때 지금이 강한 저항라인대인 2,000원대를 뚫고 다시 한번 주가가 신고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거죠.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세력 물량 매집 추정치가 있습니다. 추정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대해서 이탈하는 건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모두 정리해둔 보고서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우리 기술에 대해서 혼자서 대응하실 필요 없이 실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요. 제가 매일같이 이 우리 기술 관련 핵심적인 재료들 어제 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가 나왔고 지금 이 거래대금들 그리고 달려있는 이 윗고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부터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010-8000번에 1904번 제 번호 단 하나만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장전인 8시 45분에 시가 매수하실 수 있게 장전에 미리 알려드렸고요. 캠트로닉스와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주셨던 285분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사태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9%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게 주가가 올라가 주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수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18% 넘게 올라가 주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물량에 효과의 변화가 크게 없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확인을 하시고 시가 매수만 걸어두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 이후 단타 매매를 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림 가격, 이 가격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재료도 여기 보시기는 다음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 핵심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큰 재료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까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재료가 시장에 노출되기 시작했을 때 과거 이 엔비디아와의 핵심적인 협력 이력을 토대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점 대비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단타 종목이나 스윙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고민이 좀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계좌의 수익을 차근차근 찍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만 7천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